1. 미사일 아까 미사일 이야기 하시다가 심각하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될 거냐고 잠깐 여쭤봤었는데 탄핵 안될 것 같은데?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? 탄핵 안될 것 같아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 한 번 당한 그분은 탄핵 당할 만한 짓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탄핵 당할 만한 짓을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거든 그냥 뭐 그 옆에 분에 의해서 계속 구설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뭐 칼자로 쥐고 있는데 내주지 않지 누가 와서 해코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탄핵 당하지 않겠다 싶거든요 아 선생님 봤을 때? 네네 그리고 뭐 다른 문제 같은 건 혹시 없나요? 계속 문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거고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고 잡음이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채우는 그 기간까지 잡음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잡음은 많다? 잡음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행동 자체가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옷을 입고 거기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 저래도다라는 게 많잖아 근데 자기가 입어놓고 그 옷을 입어놓고 그 옷에 맞는 행위와 행동과 발언을 하지 않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? 응 계속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 그렇죠 스스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뭐